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아이를 위한 배려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먼저 앙증맞은 꼬마 숙녀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최고의 파이터와 일본 탑모델의 만남으로 세계의 화제가 된 두 사람의 결혼식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사랑의 탐생으로 두 미녀를 얻게 된 상훈씨 부러움에 대해서는 이들의 결혼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러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나 이렇게 ainda 알아? 私 息子 家? きишь? わい! よし、しろ、行ってしまうわってこと? 焦れもない感じだって、僕って。 結構、どの人いけど。 ママ、行ってなに行ってない。 ママ、いいくない、いてるや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2 으 이거 세 voodoo 내가 고생구가 있더라구요 어휴 고슴 아이 고슴 아이 고슴 아이 빨리 야 야 야 야 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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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가득한 아내의 스킨십에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성우 씨 혹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사랑이에게도 무뚝뚝한 건 아니겠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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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랑 주사랑짱 주사랑짱 만세와 만세 만세와 만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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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멘 이거 프로테인이야, 프로테인 프로테인 먹으면 안 돼 이거 프로테인, 프로테인 단백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육 생겨 물 주세요, 물 이거? 아니, 이거 프로테인 프로테인 프로테인이야, 이거 프로테인, 프로테인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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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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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예 먹고 싶은 사람 아잇 거기 앉아주세요 응, 바빠 으, 앉아주세요 이거?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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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사람 포도 으이 또? Woche 뱃 잠깐만 아이씨 어 또 먹고 있잖아 아이씨 아 어 또 또 너무 컵 너무 많이 먹었어 와이 어이 와이 어니 나 어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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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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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으면 안돼 아 mode 아아 아이씨 마셔도 멈쥬아 이집마스카 와아 오늘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벌써 몇 번째인 줄 몰라 아이씨 마셔도 서울렛 오늘도 걸그랬던거지 옛날부터 좋아했던 그림인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옛날부터 이 머리 하고 싶어서요 네, 이겁니다 스킬이 스태프라이 바이 이 캠스 진짜 계속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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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뷰티풀 베이 오 뷰티풀 라이 오 유난히 더 좋은 날이야 미소를 가득 닮은 장미꽃처럼 설레는 마음 안개꽃처럼 오래전부터 난 기다렸어 오 해피 데이 오늘이야 어떤 새곳이 또 내게 잘 어울릴까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네 고민을 해도 난 행복한 걸 오 난 어떡해 시간은 가네 한 걸음 가득 기대가 오 오 꽤 고위 나 예시아 예시아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와의 행복한 데이트로 한창 들떠있었는데, 잠든 사랑이 때문에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육아죠. 그런데 초보 아빠 성은씨가 모르는 사실 하나. 지금은 사랑이가 평소에 낮잠잘 시간이었습니다. 침대보다 더 포동한 아빠 품에서 꿈말로 빠진 사랑이. 왠지 꿈속에서 아빠와의 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틀려야 할 것 같아서. It's just this. 아찔찌요 아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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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사랑이는 아빠의 마음을 아닌지 모르는지 혼자 신났습니다 아빠가 차려준 음식에 줄곧 먹방으로 보답했던 사랑이 오늘은 아빠의 요리가 옥수수에 밀렸네요 아이 밥 먹이기만큼 고난이도 육아가 없습니다 우유 아찔찌 ママ 사허ちゃん、ママ야 ママ ママ ママ、サラちゃん 大丈夫?サラちゃん、おはよう ママ サラちゃん、サラ ママ、たなじで陰害したいよ 頑張ろうね ママ頑張ってるよ 何処? 多分何処? 何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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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ね、予防診者に行ってもらいたいの。 細かく、風の。 彼の何時に? 何時に行ったらいいの? 午前中? 午前中? トワンちゃんに早く会いたいよ。 何処? 何処? 사랑 Hill 사랑 Hill 사랑 Hill 사랑 Hill 사랑 Hill 바이바이 다담자 오십니까? 다담자 오십니까? 다담자 neuroscience 사랑장 어디세요? 사랑장 어디 있고요 안녕 고마워! 맛있다! 지금 기분 좋은데요? いい 今日は左手に行きます。オタフクワクチンですね。 じゃあこれですね。オタフクワクチン。 はい。 これねあんまり痛くないですか? 痛くない。 大丈夫? 大丈夫? 健康ね、健康ね。 健康ね、健康ね。 大丈夫? はい。 はい。 child tles 아 너 신동 , 형 잊어 아 아 그 사이 딸과의 추억 만들기에 흠뻑 빠진 사랑의 아빠. 딸인지 애인인지 이게 바로 딸 가진 아빠들의 특권이겠죠. 이거 입고 나갑시다. 어 근데 사랑이 아빠 지금 딱 낮잠 잘 시간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외출이네요. 아빠는 언제쯤 사랑이의 낮잠 시간을 알게 될까요. 잠든 사랑이를 안고 도착한 곳은 체육관입니다. 이종 벽투기 선수인 사랑이 아빠는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다는데요. 그런데 왜 운동할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 사랑이. 사랑이. 다행이다 딱! 실수요가 해! 1, 2, 5, 5, 5, 5, 6, 7, 8, 8, 8, 9, 9, 10,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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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고 있어? 1, 1, 1, 1, 1 슈트 슬프게 해 봐봐 아 네 슈트 슬프게 해 봐봐 코로 밑에 해 줘야 해 네 다닣다 이봐 봐 이봐 봐 diverse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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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운동하기 틀린 날이네요. 하이터 아빠도 딸 앞에선 무장해제입니다. 마나나. 마나나. 마나나? 마나나? 마나나 먹고 싶은 사람? 마나나.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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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뽀뽀해 주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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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 뽀뽀. 뽀뽀. lightly morning, conference. nie 뾱 fosse 꿀뽀 때의 맛이에요. 해서. 까지 요리를 해놔 flavour. Lunch. 포 nap Oftentimes país을 만들어видظ는 rod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옛날에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는 괜찮은데 여자 딸의 아버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있어서 사람한테는 맨날 웃고 화도 안 내고 같이 잘 어울리고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두째가 남자가 나오면 저는 무서운 아버지가 될 거예요. 매도 드실 거예요? 네, 때리는 거 잘하잖아요. 야, 가자, 가자. 다다다다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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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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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아 오케이. 응. 아치 후후야. 아. 으음. 맛있다. 이거 여기 여기. 똑같이. 으음. 으으으으. 어? 아... 응?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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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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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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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앉아 한국 공부합시다 아빠도 공부해야 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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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소고기 소 우유도 나오고 뭐 뭐 뭐 뭐 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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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소고기 소고기 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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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 이야 오케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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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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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는 한국 그쪽이 아주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본 그쪽이 기아했는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한테 기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가 기아하고 싶으면 해라고 그런 한 마리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때까지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인하고 이름이 제가 결정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국적을 선택한 아들을 말없이 지켜봐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위해 딸에게 한국식 이름을 지어준 아들. 내 모든 궁함도 감춰주고 덮어주는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깜짝 놀랄 cé희 진실 가방 자막 자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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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일본 도쿄의 사랑꽃 피는 추블리 부녀의 집.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한 우리의 사랑이는 그새 또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졌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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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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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ffer 하 university 하아아 하하하 내가 이렇게 되 onzeelf áb티나 내가 내 deconst whack 야구 whatever 아 내가 잘 가 Josh 뭐야 우리科 제 다리 내 시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엄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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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대학 우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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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책을 읽어봐요 헤비 시리 헤비 시리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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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중세 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결혼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을까요? 난이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오우 아 帰ろうと思って。 いいやん。 うちのお父さんとお母さんに。 電話した?聞いた? 電話して喜ぶから。 サランちゃん、大阪行くのよ。 大阪。 ハイモニー。 ハイモニー。 いいのだろ? ヾイモニー。 ヾイモニー。 ノ穴 exemptとお会い知られました。 ハイモニー。 ハイモニー。 ダープゲイモニー。 ハイモニー。 아 좀 시끄러워 좀 시끄러워 잠깐만 잠깐만 저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아 좀 잠깐만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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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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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갈게요 아 예 지난 방송에서도 남편 추성운에게 엄청난 분량의 체크리스트를 남기고 떠났던 아내, 야노시오.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와! 아, 왜 그래? 토크 손장, 이거 봐봐. 이거까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로. 고기는 너무 많이 먹지 않나요? 안 먹지 않나요. 고기. 잘생긴다, 잘생긴다. 오! 아무래도 흐뭇 시간, 흐뭇 시간, 흐뭇 시간, 쉴가가 순간만히 쉬는 시간, 오젝게 지고, 주먹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이 잘생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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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아직 떠날 채비도 못한 추블리 부녀 마지막 남은 포도알까지 손에 넣고 기분이 좋아진 사랑이가 카메라를 따라다녀 한참 장난을 칩니다 사랑이 어디세요? 사랑이 어디세요? 사랑이 어디세요? 사랑이 어디세요? 사랑이 어디세요? 갈 길이 멀어 마음이 급한 아빠는 결국 히어로 사랑이를 제압 fate 아 ть 아 우여 아 우여 이 иты 이 지금 아 5분 30초 10초 31 32 32 32 32 하나 해봤었나봐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언제 외로웠었나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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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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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사귀어 어? 오니기리 왜 맘마 찍도록 해야 되니 미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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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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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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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착하기 전까지 사랑이가 깨지 않고 잘 자주길 바라는 추성우 씨. 과연 아빠의 바람은 이뤄질까요? 어느덧 밤이 찾아오고 드디어 식도라기 도시 오사카에 도착한 사랑이와 아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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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안녕하세요. 삐삐삐. 안녕. 안녕 안녕. 즐거웠어? 사랑. 사랑. stingla 어디 있어? 이끼리 어디 있어? 죽어라 저기 절절절절절 그냥 가지고 다니겠구나 아빠 있으면 절절절절 여기 있으면 절절절절 이곳 오사카의 집은 추성훈씨가 태어나고 줄곧 23년간을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빠에게는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익숙한 곳이지만 사랑이에게는 아직 낯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 과연 사랑이는 아빠의 바람대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래간만입니다 인사해야죠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많이 컸네 키가 키가 많이 컸어 고고 오실 거 고고 오실 거 사랑 고고 오실 거 고고 오실 거 어이구 어이구 우와 많이 컸다 우와 많이 컸다 삥 우와 오케이 우와 차려 해야지 차려 우와 됐다 너네 센치인가? 메자가 있나? 우와 몇 센치인지 85 85 85 그때는 87, 73 73 아 22cm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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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어 한 달에 1cm 와우 와우 한 달 23cm 우와 많이 컸다 옛날에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한테는 맨날 웃고 화도 안 내고 같이 잘 올리고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숙성이 인 stem 액 어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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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패러 으ита 가 봤어. 가 봤어. 보루보루보루보루보루보루. 아니 너무 저기 많이 손그릉이라서 뭐 주의해서 안 들면 데려줘야 해요. 그런데 송은이 여전생 있잖아요. 데려다 못 타고 여자로는 어떡해. 뭐 할 수가 없어. 성민이 얼굴 빰 대리지만 빨리 움직여서 밥 먹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럼 밥을 뭐 해줄까? 지금 일찍 가야지 수업밥도 문 닫는다고 수업밥 하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같이 가야지 빨리 가 수업밥 가자 가자 손잡아 응? 야 손잡아 엄마 가지 말까? 할머니 가지 말까? 너네 그래 잡다고 그래? 지금 손 안 잡으려고 가자 빨리 부르자 아빠만 붙잡고 빼앗고 손잡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이 깔갑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더워가지고 좀 더워가지고 땀이 쫓을 날까? 응 손잡이 진짜 나왜 에어풀 에어풀 좀 더워가지고 어제부터 에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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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는 사람. 맛있는 사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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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ープ! 肉! 抗議! これだけ約束してほしいっていうかちゃんとほんまに真剣に。 お肉はあんまりいっぱい食べさせすぎないで。 食べさせたことない。 抗議! 抗議食べたい! おお腹! お emp! お腹! それまで嫌疼。 この辻を食べたい、この食べです。 お待ちの準備を行きます。 お腹を上げてください。 お腹が入ってるな。 きん Gerstenを見る行yard。 ぎいれる行くのを蛮を切る。 みんがるの。 きんげるpleaseそろ Iniが最早く入れないできます。 ねんじる下來これをお見せしました。 슈프 엄마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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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빠 아 아 아 아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보도 보도 바나나 우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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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사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어서 먹어 보도 먹고 싶은 사람 아 알았습니다 보도 오 왜 숨어온는데 으 으 으 에엥 으 에 얼마나 아픈 에 어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응 없어요 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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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لا 여긴光 도날 reaction 도날드 콧국토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싫어 미카우 미카우 뭐야 뭐야 미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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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김치 김치 이거 가지고 와 김치 할머니한테 주세요 아이 고기도 가져가 고기도 가져가 고기 고기 이거 뭐야 고기 이것도 가져가줘 할머니한테 주세요 비카콰 비카콰 대불닦아 대불닦아 다 닦아 다 닦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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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사람 여기도 닦아 여기도 여기도 닦아주세요 오케이 할머니한테 줘 할머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했어. 땡큐. 그래. 사랑과 태어나서 우리 가족끼리 밥 먹어도 재밌고 좀 너무 행복하고 사랑과 태어나서 말도 많이 지고 우리 어머니랑 통화도 많이 하고 아버지랑 둘이서 지금 어떻게 돼있냐고 생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길래 저도 또 자신 보내고 그렇게 통화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빨 닦자, 이빨. 이빨 닦자. 엄마한테. 이빨 닦거라. 자. 모렁해 주세요. 여기서 모렁해 주세요. 모렁해 주세요. 아, 얘. 아, 이, 이. 쉬어. 쉬어. 아, 와? 응.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다 해. 아, 아.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이쇼. 아, 굳이 굳이. 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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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삐. 여기 삐. 아니, 뭐 못 써? 안 돼. 삐. 삐. 굳이 굳이 굳이. 삐. 삐. 안 돼, 안 돼.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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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